심플포인트 복스탠드 가격은 2,000원입니다. 복스탠드로 책을 받치는 용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. 매장에 이런 귀여운 캐릭터 스탠드도 있더라구요. 욕실 수건장에도 사용해 보세요. 수건을 꺼내다 보면 쓰러지는 아이들, 꽉 껴서 안 나오는 아이들, 떨어지는 아이들이 많아요. 이 복스탠드를 이용하면 넘어지지 않게 고정시켜줍니다. 수건을 꺼내고 옆으로 쓱 밀어주세요. 저희 집은 수건장 바로 밑이 변기라서 스탠드를 이용하면 대참사를 막을 수 있답니다. 오늘은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해 봐야겠습니다. 수건을 꺼내고 실제EP 마늘이랑